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것부터 먼저 끝내고 나가자. 정문 앞에서 만나서 출발할 거야. 아직도 그쪽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여기서 공통적인 건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듣고 일단 다시 풀어봅시다. 1번.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네, 들으셨죠?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가 대본을 한번 보면서 같이 선택지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는 길이야? 여자가 물었어요. 남자가 정문 앞에서 학교 정문.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학교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하고 여기서 줄였어요. 이 뒤에는 가는 길이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생략을 합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이야.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점심 약속이 민수 선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어디 가는 길이야? 물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죠.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아니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는 길이야? 했는데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했는데 여기서 선배를 여자가 기다리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이것부터 먼저 끝내고 나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가자, 같이 가자. 그런 말은 없었죠. 정문 앞에서 만나서 출발할 거야? 예, 여자가 만나서 출발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남자가 민수 선배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만나서 출발할 거야.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도 그쪽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여자가 한 말이죠. 여자가 물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어. 하니까 여자가 어? 나도 그쪽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대화는 서로 앞, 뒤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든 이라는 문법 표현이 나왔어요. 거든은 내가 어떤 말을 대답할 때나 이유를 설명할 때 하거든, 그랬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을 때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어 해도 되지만 했거든 하고 상대방이 묻는 말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답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읽으면서 자연스러운지를 마지막 확인을 하라고 했죠.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나도 그쪽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네, 나도 그쪽으로 갈 거니까 같이 가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를 듣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고 확인은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는지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